안녕하세요.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이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윗선짓이었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정부 인사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 사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다 감방 갔는데 문재인 정부 다를까요? 다 감방 가야 되겠죠. 그게 상식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큰일이 터진 거예요. 민간인 사찰을 했는데 그것도 전 정부, 노무현 정권의 총리, 장관 다 사찰을 시켰네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반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죠.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지금까지는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 본인이 이렇게 첩부 수집을 하다 보면 불속률 같은 게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개인의 일탈 행위다.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청와대에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감찰반의원이 언론에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요. 전 은직 총리 아들. 언론에 나온 바로는 고건 전 총리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을 했던 변양균 정책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대재 정통부 장관, 또 변형호 국장, 변양호 국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찰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사람의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다 민간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민간인들인데 내용을 보면 이제 가상화폐. 그러니까 한 번 가상화폐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왜냐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이렇게 좀 말하자면 너무 심해가지고 이 폭리 폭등, 150% 이렇게까지 폭등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를 좀 폐지하겠다. 이런 걸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번 상당히 논란이 이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양균, 변양호 그다음에 진대대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첩보 수집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일종의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분야, 그 정부기관의 고위인사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임원들 그다음에는 대통령 친인척 이렇게 딱 한 적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고위인사했었지만 지금 이 감찰반원들이 활동한 그 시기에는 전부 민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영역까지 정말로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초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걸 청와대가 정말로 그러면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이 진짜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대로 정말로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김태우 수사관이 거짓말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실체가 빨리 밝혀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핵심인데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언론에서 또 얼마나 많은 경쟁적인 취재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경쟁적인 취재 보도를 하다 보면 또 사실은 사실대로 아닌 건 아닌 대로 뒤섞여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막 어려운데 이제 정치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어수선해지잖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빨리 청와대에서 진실에 정말 진실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잘못됐다고 하고 다시는 알아야겠다. 그리고 지난 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법적 처벌을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확실하게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공기업까지 사찰을 지시했는데 몰랐다. 공기업이 국가기관인 줄 알았다. 이거 완전히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목도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한 번 얘기를 하면 그건 다시 이렇게 어떻게 다시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국문에 대한 신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의 권위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걸 한순간에 잘못 헤맹해버리면 무너져요. 지금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공항철도공사가 이름 때문에 정부권 줄 알았다. 아니 그것도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 씨 민정수석에서도 반부패 비도관실이니 무슨 공직감찰반이니 이거는 청와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직무를 딱 임명받는 순간 할당받는 순간에 내 업무 영역에 속하는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만 자료를 봤으면 그 정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그런 민감한 일을 할 정도에 되면 그 정도는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엘리트들인데 공항철도가 민간인권인 줄 알고 아니 잠깐 그 이름 때문에 공공기관인 줄 알고 조사 한 번 하라고 했다. 그러고 그러면 아니 하다가 아니었으면 바로 또 중단을 했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입수한 거 있으면 입수한 사람 자체가 버렸어야죠. 왜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둬가지고 이 사람이 1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 일들은 불순물, 잘못된 척보, 자기 공적 업무 영역 밖의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당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려보내든가 원대, 복귀 아니면 내부에서 징계, 교육을 징계를 시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그런 영역 밖의 그런 월권적인 그런 감찰 활동을 중단시키는 거 했어야지 저는 최고 참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게 공항철도가 이름 때문에 정부권인 줄 알았다. 이거는 공직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업무를 파악하는 거 도대체 어디다가 정신을 두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정부에서 일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반부패 감찰반은 사실 이런 거를 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업무보기가 정해져 있고 너무 누구보다도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착각했다. 잘못 알았다. 그러면 민간이 사찰인 전직 총리, 장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왜 사찰한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 해명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거 한 30분, 1시간만 더 투자해가지고 일관성 있는 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은행장들 그 다음에 전직 총리 아들 전직 장관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뭐 그 협업 차원에서 그때는 감찰반의 자격이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행정요원의 자격으로 다른 비서관실의 업무를 도와주려고 업무 협업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고 국민들이 볼 때 도대체 청와대 업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고 특검이라도 지금 발효해야 되는 인정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얼마 전에는 조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했다. 그리고 지금은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언론이 지금 이걸 다뤄야 되는데 조선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언론들은 지금 잠잠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좌파로 흐르는 좌경도된 언론 때문에 믿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싸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업무 영역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민감한 얘기잖아요. 환경부 얘기도 있고 삼성반도체 회사 얘기도 있고 고용부 얘기도 있고 개헌 얘기도 있고 아니 민정수석실이 전지전능한 부서입니까?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리와 관련된다 하더라도 감찰반이 전지 만능한 그런 수사관들도 아니고 그 인력도 얼마 안 되고 장비도 없고 정보도 없습니까? 청와대 무슨 대단한 정보와 수사 장비 그다음에 수사 인력이 많습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과감하게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줬어야 되고 그렇게 다른 비서관실의 업무를 협업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거 만약에 경제문제도 다룬다. 그러면 경제수석실. 사회문제도 다룬다. 사회수석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책실장 장관급이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가 돼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부처. 내각 있잖아요. 내가. 장관들 왜 있습니까? 총리실에는 사정기능이 없나요? 총리실에도 있어요. 그리고 총리실에도 국무조정실장 장관급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협업 얼마든지 행정부처를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마치 청와대 일, 대한민국 일을 다 하는 것 같이 해서 부장을 낳느냐. 이런 것도 리더십의 결여다. 능력의 결여다. 그리고 비전의 결여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는 현 정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 중 하나는 현 정부는 과거 바로 직전 정부 소통이 안 됐다고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수라 해서 보수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럼 신의 안에서 안 보죠. 그렇죠. 박 대통령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 소통 안 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현 정부의 특징은 이런 잘못된 과거 정부의 관해. 이런 거를 없애는 데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짝 걸으면서 커피 비서 간다고 딱 커피 한 잔씩 먹고 딱 웃도리도 벗고 소통한다고. 기자회견할 때 미국식으로 암흑의 기자 질문 다 받고 현장에서 사전 짜놓은 거로 했어요. 그런가. 얼마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인기가 8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쇼에서. 그런데 이렇게 막혔을 때 비서실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이 직접 나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현 정부의 장점 소통을 바로 해줘야지. 맞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혼자 아침 저녁 점심 계속 나와서 설명해 주지 문자 보내주지 그것 받아보면 기자들이 보면 일관성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만 여당이니까 옹호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기억나시죠? 36% 이런 걸로 떨어졌잖아요. 이거 심각. 지금 이런 데서 무슨 20년 30년 10년 집권한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잘못하겠습니다. 여당이지만. 지금 여당이 청와대 무슨 허수아비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자기 여당으로서의 청와대 여당이라고 해서 청와대하고 무조건 같이 손잡고만 나가는 게 여당의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를 비판하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말하자면 역할을 하는 것이 여당이에요. 잘못되어 있으면 여당도 당당히 이겨야 36% 밑으로 안 빠지게 만들지 이렇게 정부가 혼선을 거듭하는 대응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짱구 치면 그 여당 신뢰도 더 빠지죠. 지금 야당들은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다른 민주평화당까지도 민주평화당도 넓은 의미의 여당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민주평화당까지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똑바로 잘해야 된다. 청와대에서 왜 해명이 왔다 갔다 하냐.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청와대 업무 관리하는 데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잖아요. 운영위원회 빨리 열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아무 잘못이 없다. 그야말로 일개인의 김태우 수사관의 일탄행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불순물 같은 게 그야말로 업무 영역 밖의 첩보가 수집되었을 때 우리의 보고안하고 폐지했다. 폐기했다. 이렇게 당당하면 국회에 나와서 딱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특검을 하든지 검찰에 하든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의중했으면 의중죄가 있으니까. 특검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야. 특검 받겠다고 하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정도 단계에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여야를 떠나서 보수다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빠지죠? 여당 지지율 빠지죠?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죠? 네. 경제가 어려워지죠? 이럴 때 지금 이런 비리성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실망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맞아요. 이걸 빨리 불길을 잡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일파만법 커질 예정인 게 노무현 정권의 인사들 총리까지 사찰을 했다는 거는 지금 친노 세력이 부글부글할 일이에요. 친노의 힘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친노를 역으로 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리고 비트코인 문제도 이것도 심상치 않아요. 그동안 비트코인 문제 문재인 정권이 뭔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개입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한 게 뭐예요? 바다 이야기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때 얼마나 아우성이었고 자살한 사람이 지금 수천입니다. 수천. 알게 모르게. 그런데 또 그건 물론 바다 이야기는 의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만 노무현 정부 인사가 개입해서 그걸 또 청와대가 조사를 했다. 그것도 사찰을 했다. 민간이 사찰을 했다. 아주 지네끼리 싸우다가 이게 지금 다 터지네요. 가만 보니까. 드루킹 문제도 자기네들끼리 고소고발하다 터졌고 그리고 또 미트도 사실 알고 보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터진 거예요. 이번에 비트코인 문제 이거 은근히 지금 이게 관심 가요 저는요. 지네들끼리 지금 사찰하고 싸우다가 터졌다. 이거 앞으로 일파만파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동시에 빠지고 있잖아요. 이 원인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큰 하나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지지층 결속이 강한 예를 들면 민노총이 민노총. 친노총이 친노. 아니면 친분이면 친무. 이 내부 지지층이 지금 분화되고 있다. 분화되고 있네요. 갈라지고 있다. 이런 것이 전 지지기만을 많이 말하자면 깎아먹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이 그런 걸 더 촉발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를 놓고 지금 뭐 안희정. 갔죠. 갔고 이재명 지사. 갔죠. 네, 갔고 지금 이제 박원순. 지금 이제 서울교통공사. 기총이죠. 이것도 이제 갈 예정이에요. 지금 국정조사해서 지금 왔다 갔다 흔들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지지층들의 불만이 갈라지고 있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건은 김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대변인 혼자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와 의혹의 수준에 맞는 고위급 인사가 TV 앞에 나와서 완벽하게 사실을 가지고 해명을 하는 것이 불길을 잡는 저런 지름길이다. 여기에서 꼼수 쓰면요. 의혹이 의혹을 자꾸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정면 돌파. 그래서 빨리 의혹을 다 없애는 것이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지금 뭐 이만 가는 그런 상황인데.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버튼도 거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청와대 다 깜빵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민간인 사찰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고 그걸 또 지금도 조사해서 말이죠. 지금 재판에 해부되고. 또 관련자들은 깜빵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특검해야 되고요. 관련자들은 처벌해야 됩니다. 깜빵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 사람은 탄핵당하든지 하야하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아 이거 문제가 심합니다. 이름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즘 말이죠. 신의 안수가 세게 하다 보니까 예. 일부 좌파 유튜브에서 저를 뭐 구속해라. 구속 당할 거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은종인가요? 예. 깜도 안 되는 인간이 지금 계속 까불고 있는데 뭐 신경 안 씁니다. 왜? 까면 안 되니까. 애들 장난. 나이살이나 처먹고 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여러분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신의 안수를 살립니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 몇몇 방송 때문에 화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좌파들이 그걸 보고 신의 안수를 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백은종이가 지금 신의 안수를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참 이 노인네 열심히 신의 안수를 홍보해주고 있는데 백은종씨 고마워요. 계속 하세요.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지킬 겁니다. 빵에는 절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신의 안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 명만 더 가입시켜도 신의 안수 백만이 훌떡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